오케이 만두 없나 만두? 만두... 여기 있어 갈비만두 오 갈비만두 오케이 하나에 얼마야? 3,500원 어? 물만두도 사보라 그러면? 어? 2개 밖에? 아 2개는 돼? 먹고 싶어? 맛있겠다 하나만 사 그럼 고추참 실례지만 천혜 먹고 싶어 너랑 병관이랑 에이스니까 에이스들 국과 백이 하나만 없어 에이스 두 개서 돈 돈되나 근데 우리? 아 보자랑 빼면 되지 야 체다치즈 너무 비싼데? 얼마 났어? 4,200원이야 굳이 먹어야겠니? 나 빼야 돼 박스 우리 초고추장 필요 없어 생각해보니까 초고추장 빼주시고요 체다치즈랑 에이스 하나 빼주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5,500원 5,500원 굿 네 별거 없는데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93,000원에 근데 왜 이렇게 찍어졌어? 이거 3장은 그냥 없는 거고 3장 없는 것이 어디에 속도 없니? 오늘 또 부족하시네요 오늘 또 부족하시네요 아 근데 진짜 우리 좀 아까운 게 우리 과자만 안 사 먹어서 지금 채웠어 에이스 과자는 국가백이에요? 그러네 내일부터 국가전 절대 하지 마자 밥을 먹지 말자 밥 먹지 말자 밥은 무슨 밥이야 하루 이렇게 하지 말고 그 한 명을 할부 원양호성을 태워서 보내자 그래 마지막 날에 도착하면 되겠다 제가 마지막 날 보내드릴게요